우리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라고 보기 위해서 나랑 다를 먼저 좀 볼 텐데 나를 먼저 좀 보도록 합시다 나는 사실 연계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이 작품이 연계라는 것을 모를 테니까 질문 한번 읽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를테면 시작부터 그래서 말이야 이를테면 갑자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독자 입장에서는 뭐지라는 느낌이 들거든 그 뭐지라는 느낌을 문학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적 긴장감이 올라가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시적 긴장감이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독자로 하여금 시에 좀 더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라는 소리야 갑자기 이를테면 하고 나왔으니까 뭐지 하고 좀 더 빨려 들어간단 말이야 그리고 독자를 집중시켜 놓고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수양에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화자는 처음에 시적 긴장감을 싹 높여 놓고 수양 가지 수양 가지가 담을 넘고 있는 그 상황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는 어떤 상황이냐 이 담이라는 어떤 한계 상황이야 이 한계 상황인데 보통 한계를 말할 때 우리는 다양한 반응을 할 수 있잖아 좌절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수양에 늘어선 이 가지는 담을 넘고자 해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고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화자는 독자에게 이 얘기 저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볼게요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얼굴 한 번 못 마주친 M1 뿌리와 잠시 사이 붙였다가 정막해 손을 타는 꽃과 잎이 혼연의 이체로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이 담을 넘지 못하고 그냥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자 얘가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담을 넘는 게 첫 번째 이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을 거래 뭐가 필요하냐 뿌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꽃과 잎 이런 애들 잎 이런 애들이 믿어주지 않았으면 얘는 혼자서는 떨기만 했을 거래 자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잘 안 오죠 사실 기본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인간의 삶을 노래하거든요 따라서 자연물을 바라볼 때 그 자연물 자체만을 계속 얘기하는 지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작품들은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얘를 그냥 하나의 어떤 철수 인간으로 바꿔와봐 그럼 철수가 담을 넘고 있는 것은 철수가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얘가 이렇게 한계를 극복할 때는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래 바로 뭐가 필요해? 뿌리도 필요해 일단 얘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있어야 돼 할아버지가 있어야 돼 그리고 주변에 이제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가족도 있고 그런 주변 사람들의 믿음과 도움 속에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자 계속 갈게요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샘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 게 가지에게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자 두 번째 무슨 얘기 하나 봤더니 담을 넘는데 비가 와 담을 넘는데 폭설이 쏟아져 분명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괴롭지? 담 넘기도 힘든데 이런 게 쏟아지면 괴로워 하나의 시련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시련을 화자는 긍정하고 있어 저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저런 시련을 넘었을 때 더 재밌는 거 아니겠냐 이런 식으로 시련을 긍정하는 태도가 나왔네 자 좀 더 볼게요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다 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에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와 시련을 긍정하다 보니 오히려 무엇도 이 담이라고 하는 이 한계 상황도 역시 뭐하고 있어? 긍정하고 있어 아니 담밀하는 한계 상황은 말 그대로 한계 상황인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치 한계, 시련 이런 것 자체는 안 좋지 근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말이야 시련을 극복할 때 한계를 넘었을 때 우리 인간은 성장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정말 많은 문학 작품들에서 자 힘들지? 그래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이것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너가 이것을 이겨냈을 때 넌 더 클 수 있고 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문학 작품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게 우리 삶의 진리거든요 우리는 사실 살면서 시련을 피할 수는 없잖아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이라는 게 여러분이 만나는 일단 1차적인 지금 바로 앞에 있는 하나의 시련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수능 차에 보면 그 유명한 대학 새내기가 돼서 이 캠퍼스의 낭만을 누리면서 대학생활을 할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국가에서 주는 시련이 또 있잖아 군대 갔다 와야 돼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캠퍼스 복각해서 보니까 뒤집혀야 돼 시련은 계속 남아있거든 그리고 그 시련을 넘어설 때마다 인간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계속 가보도록 할게 그러니까 목룡가지라든가 감나뭇가지라든가 출장미 줄기라든가 담장의 줄기라든가 자 시어가 열고 되면 그냥 묶어주시면 돼 묶어주시면 돼 그냥 얘 얘기만 이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가지들에게도 이 얘기가 해당이 된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 무슨 말을 쓰냐면 이게 수양 가지한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양한 많은 수많은 가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다 시상 말하고자 하는 거 시상이 이럴 때 확대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철수만의 얘기가 아니야 우리 인간 모두의 얘기야 라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계속 가볼게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탐이 마지막 탐은 없는 건 도박이야 왜? 사실 실패할 수도 있잖아 그죠? 누구나 한계를 다 극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 실패할 수도 있어서 도박이야 하지만 도반 뭐라고 나왔어? 함께 도로에 닦는 벗이라고 했죠 왜 도반이라고 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실현은 한계 상황은 피할 수 없거든 어차피 우리 인생과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도반, 벗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수양가자 담은 없는 걸 보면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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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독자에게 해주고 있는데 아 그래 여기까지 괜찮아 나아가 진짜 만만치 않은데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수필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 세계 뭐 그런 어려운 얘기들은 사실 이제 문학 강의 들어가서 인증하면 되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페이자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문학이야 페이자의 생각을 그러면 우리가 수필을 읽을 때 꼼꼼하게 한 구조 한 구조 반응해서 읽다 보면 이미 시험은 끝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첫 번째 그래 네가 말하고자 하는 거 네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니 일단 요거 요걸 파악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통 이제 그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이런 그 하고 싶은 이런 그 페이자들은 했던 일을 또 하거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 근데 같은 문장은 계속 쓸 수 없으니까 말을 바꿔서 쓰고 그 다음에 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대립적으로 보통 글을 전개해 나가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아 결국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페이자가 원하는 것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 과거의 것이냐 현재의 것이냐 자연이냐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적으로 뭔가 나왔을 때 긍정부정 그런 거 빠르게 판단하고 가시면 되거든요 가볼게요 일단 나는 이 용혜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 생각하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있는 것은 병이 아니래 무슨 얘기를 하나 가볼게 있는 것은 병이 아니야 너 있는 걸 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니 생각 틀렸어 하면서 이제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있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왜 요 따위로 글을 쓰는지 몰라 그냥 편하게 이중 부정할 바에 그냥 긍정하면 되잖아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러면 되는데 굳이 말을 꼬았으니까 독자들은 이제 괴로운 거죠 그죠? 물론 이런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 바로 출제진들 그리고 교수님들은 좋아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다시 결론은 이거야 잊는 것은 병이 아니래 그리고 잊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병이래 잊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병이다 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아직 안 나왔어 얘가 뭘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잊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한다 뭔가 우리가 좀 머릿속에서 날려버리고 밀어나도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라 이거야 잊어도 좋을 것 잊어도 좋을 것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 그냥 괄호 쳐줘 그냥 마이너스야 괄호 쳐줘 이 마이너스를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병이라 치자 이거야 일단 치자 이거야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플러스 괄호 해봐 플러스 이 플러스를 잊는 사람에게는 잊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겠냐 이거야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야 결론은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바로 나와 있어요 천하의 걱정거리가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밑줄 읽어봐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이게 바로 페이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거든 다시 한번 적어볼까 뭐라고 했어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거야 한 번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데서 나온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은 이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야 그럼 결국은 이거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 그 다음에 잊어야 하는 것은 잊어야 돼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파악해 들어가야 돼 잊으면 안 되는 거가 뭔지 잊어야 되는 게 뭔지 이거 하나씩 파악해서 가면 되잖아 그죠? 그게 밑에 쫙 나와 있거든요 이 밑에 볼게요 눈은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고 귀는 좋은 소리를 잊지 못하며 입은 맛난 음식을 잊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잔소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는 곳은 크고 화려한 집을 잊지 못한다 이거야 천한 신분인데도 큰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잊지 못하고 집이 가난하지만 재물을 잊지 못해 이걸 다 잊어야 되는데 잊지 못해서 문제라 이거야 그럼 다 지금 마이너스들을 나열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한 번 더 교만한 짓을 잊지 못하고 부연대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의롭지 않은 물건을 취하려는 마음을 잊지 못하고 실상과 어긋난 이름을 얻으려는 마음을 잊지 못한다 쉽게 말해 마이너스를 잊지 못해 문제다 이 한 문장을 계속 반복했을 뿐이야 빠르게 넘어가야지 여러분은 그죠? 그 밑에 문단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될 것 동그라미 해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좋은 거 그죠? 그럼 좋은 게 나열 되겠네? 자 뭔가 볼게요 어버의 얘기는 효심 그치 좋은 거 효심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임금의 얘기는 충성심? 아 충성심 좋은 건데 잊으면 안 된다는 거야 부모를 잊고서는 슬픔 잊어버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잊어버린다 이거야 잊으면 안 되는데 좋은 건데 잊어버려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물건을 주고받을 때 의로움을 잊고 나아가서 물러날 때 예의를 잊으며 낮은 시위에 있을 때 분수를 잊고 갈림길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잊는다 이런 예의, 도리, 분수 이런 건 잊으면 안 돼 예의, 도리, 분수 이런 건 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을 잊으니까 문제라는 거야 결국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아니니? 잔소리야 여러분이 그러면 이 질문 어떻게? 처음에 보니까 뭔 개소리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아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구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나열해 주고 있구나 하고 이제 문제 풀로 가면 되거든 자 가볼게요 27번 가볼게요 보기를 봤더니 나와 다이는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여기서는 대상, 수양가지를 바라보면서 이런 인식의, 인식이 나왔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 필자가 독자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쭉 이제 나왔었죠 그죠? 자, 이는 대상에서 발견한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는 방식인데 대상의 속성에 주목하여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자, 가볼게 1번 나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눠 살피고 부분들의 관계가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했어 그렇지? 수양이, 수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잎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들을 얘기해서 이 부분들이 혼연일체라는 사실을 발견해서 수양이 하나의 통합된 대상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렇지? 이제 괴곡은 이제 전체가 다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이제 드러내고 있구나 괜찮아? 2번 다는 잊어도 좋을 것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사유하면서 타인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다 이건 그냥 당연한 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말 3번 다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 그거 선생님이 아니고 그 뒷부분에 나오거든요 자, 특성에 대해서 주목해서 잊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인식을 드러낸다 그렇지? 잊음의 본질이 잊어야 될 것은 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마는 것 그게 잊음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이끈다는 거죠 자, 4번 나의 담쟁의 주기에 속성에 주목해 담쟁의 주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담쟁의 주기가 담을 넘을 수 있어 그렇죠?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식을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타에서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있는데 주목해서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것을 메모된다 아, 내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잊으니까 이 마이너스인 외적인 것에 메모된다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야 5번 봐봐 나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드러냈어 마지막에 그렇지? 도반이자 도반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단은 예의나 분수 자, 예의나 분수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예의나 분수는 플러스야? 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렇지? 자,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서 어, 괜찮아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해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드러내 주고 있지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 아니지 말장난이 심해서 그래 그냥 이중 보정 나오면 그냥 긍정이야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뒷바퀴스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답인데 시험장에서 가뜩이나 긴장돼서 한 상태에서 지문 보는데 다의 첫 번째 문단이 어, 무슨 말이야? 잘 안다고 하냐고 그 밑에 쉬운 내용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못 푸는 케이스죠 그죠? 아마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이 신문학을 읽어갈 때 허자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대상 체크하고 대상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정도 체크해서 가고 수필,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긍정, 부정, 대립적으로 나오는 거 체크해서 가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지문이 좀 어렵게 나오는 게 이제 계속 트렌드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좀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쵸? 자, 칠판 정돈하고 자, 그 다음 아, 이 갑두기, 갑순이 이 저의 지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